안녕하세요. 날씨온 우예아입니다. 중부지방의 한파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 후반쯤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예보기간에도 눈비 소식이 많습니다. 자세한 주간예보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기간 중 14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지방은 15일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16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보다 낮겠고 중반 이후에는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